자 그럼 이제 오이발라 플렉스 사연을 만나볼 텐데 이 코너는 이제 부끄럽고 민망하고 남 눈치 보여서 못했던 자기 자랑들 있잖아요. 오른손이 한 일을 왼쪽 발가락까지 알도록 아주 대놓고 해두시면 되는 코너입니다. 우리 철가루들이 자기 자랑을 실컷 해보는 시간인데요. 세영씨는 어때요? 평소에 내 자랑, 자기 자랑 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는 편이에요? 저는 뭐 그냥 입만 열면... 자랑해요? 네. 본인이 본인 스스로 연기 잘한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죠? 예? 그래서 끝까지는 아니고 성격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? 아 아닙니다. 그런 것보다는 뭐 어떤 힘 부심 어 힘 부심 이런 거 좀 약하지는 않은 편이군요. 네 뭐 운동...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? 그냥 뭐 뛰거나 조깅 같은 것도 좋아하시고 평상시에 그렇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. 저거 던졌다가 내가 하나 부르면 자꾸 해면... 아니 너무... 적극적으로... 아니 제가 의도한 바는 그냥... 어떤 게임! 밥 사기! 뭐 이렇게 뛰는 건데 너무 조깅은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. 집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해요. 질문 두 번만 하면 성격이 다 나오네요. 아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...